대구시가 지난 21일 산격청사에서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착수보고회는 이종화 경제부 시장을 비롯해 대구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낙동강 상류대 물공급에 대한 기술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최적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됐습니다. 이번 용역 수행을 맡은 다산 컨설턴트 컨소시엄은 안동 임화댐 등 기술경제적 타당성 검토, 장례 용수 수요 및 수급 전망 분석 등을 담았습니다. 대구시와 다산 컨소시엄은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 상류대 물공급에 대한 최적방안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